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병이 지닌 문화의의 태도. 문화의의 태도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 두시라고.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자, 갑은. 티베트 전통 인사법은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미는 거래. 메롱하고 놀린 게 인사라니. 아, 너무 미개한 거 아니야? 우리처럼 머리 숙여 인사하는 풍습이 제일 품에 있지. 우리의 시선으로 티베트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짱이다 이렇게 보는 자문화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문화중심주의. 자, 티베트의 전통 인사법은 자신이 뿌리 없고 혀가 있으니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문화는 마지막 주의 포인트예요. 다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거지. 문화가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문화상대주의가 그렇습니다. 문화상대주의. 병. 우리나라 인사법보다 프랑스식 볼법보인 비즈가 더 근사해.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술의 나라인 프랑스 인사니까 최고라고 할 수 있잖아. 그냥 프랑스 인사니까 좋다. 약간 무지성으로 지금 보는 거죠. 무지성으로 외국의 문화가 더 좋다고 보는. 이런 건 뭐라고 하니까 문화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대주의. 1번.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자문화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짱이라고 보니까 상실할 우려가 크진 않죠. 우리 문화의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2번. 을의 태도는 문화가 형성되는 맥락적 이해를 중시한다. 상대주의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래서 그 해당 문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를 중시하는 건 을의 태도가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갑과 달리 병의 태도는 국수주의. 국수주의는 국수주의는 외래문물을 배척하는 거예요. 외래문물을 배척. 국가를 수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래문물을 배척하는 건데 이 국수주의와 관련 있는 것은 자문화중심주의와 그렇습니다. 자문화중심주의. 자 그러면은 갑과 달리 병의 태도는이 아니라 병과 달리 갑의 태도는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병과 달리 의뢰의 태도는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는데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의뢰의 태도가 다른 문화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는 않습니다. X. 5번. 을병의 태도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자문화중심주의와 뭐가 그렇죠? 문화사대주의가 그렇습니다. 자문화중심주의는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고 문화사대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을은 문화상대주의니까 을은 해당되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문화상대주의는... ply출하면서 절를 다 홀로 하여삼크 시 Fury 2 stop 기름,